식 음료 업계의 이른바 삼저바람이 거셉니다. 설탕을 줄이고 소금을 줄이고 알코올 도수를 낮춰서 건강을 생각하는 소비자들의 마음을 잡겠다는 겁니다. 김용태 기자가 보도합니다. 한 세기 동안 사랑받은 요구르트. 하지만 최근엔 설탕 덩어리란 오명에 시달렸습니다. 업체들은 스스로 당 줄이기를 시작했습니다. 당이 9g 들어있는 기존 제품과 당을 5g으로 줄인 새 제품을 함께 내놨더니 새 제품 판매량이 3배 가까이 많았습니다. 원두커피의 시장을 빼앗긴 믹스커피 제조업체들도 설탕을 3분의 1까지 줄인 제품으로 판로우를 찾고 있습니다. 덜 짜게 경쟁도 치열합니다. 덜 짠 라면에 저염 간장 된장 그리고 저염 김치까지 건강 마케팅 대열에 합류했습니다. 50% 이상 매월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. 김치 상품은 계속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. 술 알코올 도수는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. 13, 4도 과일 소주에서 3도짜리 탄산 소주까지 선택이 다양해졌습니다. 남자들 소주 시킬 때 여자들은 따로 자몽 소주 같은 걸 시켜서 따로 먹더라고요. 설탕이나 소금은 줄여도 단맛이나 짠맛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첨가제가 들어갈 수 있는 만큼 소비자들은 어떤 성분이 추가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. SBS 김용태입니다.